이것이 제가 앞으로 제작할 10편이 넘는 영상들에서 자청의 진화심리학 실력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청은 진화심리학 대중서 몇 권을 그것도 수박 겉핥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읽은 수준입니다. 진화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역행에 대해 남들을 가르치겠다고 나대는 자청의 꼬락선이가 제 눈에 가서로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역행은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자청에 따르면 때로는 진화한 본능을 거슬러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자청의 역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때로는 사랑이라는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린 적 있습니다. 자청에 따르면 인간의 본능이 진화한 과거 환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환경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심리기제가 오작동합니다. 이것을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진화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복제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거 환경에서 대체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작동했던 심리기제가 현재 환경에서는 대단히 비합리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미디스와 투비는 동물이 적합도 최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도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응이 일단 진화하면 진화심리학의 관심사로 좁혀보자면 심리기제가 일단 진화하면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볼 때 망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 구조대로 물리법칙에 따라 실행될 뿐입니다. 저는 여러 영상에서 진화적 불일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남자들이 야동에 환장하면서 정액과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이유는 사진 기술도 동영상 기술도 없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남자들이 토킹바에서 일하는 여자에게 돈을 엄청나게 바치는 이유는 직업적 창녀나 유사 창녀가 없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자식을 낳지 않거나 아주 적게만 낳는 이유는 인간이 콘돔이 없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자들의 화장과 뽕브라가 통하는 이유는 남자들이 효과적인 화장술과 뽕브라가 없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비만이 되기 쉬운 이유는 인간이 몸을 많이 움직여야 했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진화적 불일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때로는 본능을 역행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자청의 말에 동의합니다. 역행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자연선택에서는 유전자 복제 또는 개체 번식이 기준입니다. 유전자가 더 잘 복제되도록 만드는 형질이 자연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복제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싶다면 때로는 본능을 역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본능을 역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된 기준은 행복이 아니라 유전자 복제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 재산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 진리 추구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을 역행해야 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 자청이 이야기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역행의 방향이 서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 추구와 도덕적인 삶이 충돌하고 행복 추구와 재산 추구가 충돌하고 도덕적인 삶이 재산 추구와 충돌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누가 역행을 더 잘했는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역행을 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엉터리 역행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위해 행복을 일부러 포기했다면 그 사람의 역행은 그 사람이 중시하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진화한 본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수록 역행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에 시비를 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의 핵심 목적들 중 하나가 진화한 본능, 즉 진화한 심리기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화 심리학을 더 잘 이해할수록 역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청이 진화 심리학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청이 진화 심리학을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다면 자청식 역행이 엉터리이기 쉽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제작할 10편이 넘는 영상들에서 자청의 진화 심리학 실력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청은 진화 심리학 대중서 몇 권을 그것도 수박 거탈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읽은 수준입니다. 진화 심리학의 바탕을 두고 역행에 대해 남들을 가르치겠다고 나대는 자청의 꼬락선이가 제 눈에 가서로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진화 심리학 자청의 끝 진화 심리학 stand 진화 among whom skin 최선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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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